뭐 beyond 그렇게 잘 안 뽑히잖아요 잘 뽑히다 보니까 아파 이렇게 막 긁으면 아파 긁으면 아픈데 딱 뽑히면 성취감 장난 아니야 인생을 충실하게 산다는 느낌이 들어 코팩하고 피지 무조건 봐야죠 근데 저는 코팩하면 피지가 잘 안나오더라구요 많이 깊은가 막 가끔 거기서 피가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최고야 진짜 그때가 최고야 어지간하면 피 나올 때까지 짜야죠 아 정글 루트가 아직까지 좀 애매한데 이거랑 이것까지 먹고 바이게 먹고 위로 가면은 루트가 좀 괜찮거든요 아이 빨기로 먹었네 이블린이 이거 이블린이 무조건 아래쪽이거든요 보인다 보인다 아 이블린도 아예 풀캠프를 돌았네 욕심쟁이네 진짜 나도 풀캠프 돌았으니까 똑같지 뭐 근데 왜 같이 풀캠프 돌았는데 우리 못이 죽는가 버프 먹고 바이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 손에야 동선이 동선 자체가 그건 좀 28대2 뭐해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피하시면 안돼 아 됐어 만족해 난 내가 CS도 많이 먹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 아 이거 거의 게임 끝났는데 이거 이 다음에 궁 찍고 미드가서 미드 잡으면 게임 끝이거든요 바텀도 잡을만한가 바텀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미드가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택배 인사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니까 일하셨겠죠 오케이 에이! 경솔킬이네 그건 좀.. 어! 잡아주세요! 마야자하님! 쇼비 맞춘다! 뭐해 너네! 데미지 나오냐? 파이크 그러면 안죽냐? 나이스 나이스 나름 잘 풀리고 있죠 이블린인가 이거? 이블린이네 파이크 룬 여진 파이크 룬 여진 저는 감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전은 별로 같아요 퇴퇴 없으면 밀어내줄게 퇴퇴 없으면 밀어내줄게 퇴퇴 없으면 밀어내줄게 뭐요? 3대2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뭔일이래? 뭔일이래? 죄송해요 말로합시다 말로해! 이거 빨리 깨줘! 아아! 땡겨! 그렇지! 아 뭐야 왜그래? 뭔일이야 아니 궁 없을거 같거든요? 이거? 가시 내 W는 어디 갔는가 아 이거 E 쓸 때 했어야 했는데 W를 내가 너무 잘못 썼어 아 이거 졌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녹톤이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한 번 죽기 시작하면 다위로 없는데 녹톤은 녹톤은 지휘관을 가면 안되죠 딜러인데 왜 말자가 미드를 가 왜 도미는 왜 쓰는거야 두개야? 지휘관 여전히 기용할만한 아이템 중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휘관은 좀 안좋아하긴 해요 저는 잘 안사요 그래서 남이 사면 개좋은데 내가 사면 좀 그렇더라고 남이 쓸 때만 사기템이 그걸로 절대 안가겠는데 얘들아 가네 아 불을 왜 쏴 키를 왜 니가 먹어 아이씨 내가 잡아왔는데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다 간다고? 우리가? 뭐야? 아 가오리?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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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저렇게 풀 써가지고 킬 안먹어요 풀큐로 킬은 안먹어요 아까워서라도 못쓰죠 풀큐로 킬을 어떻게 먹어요 와 지금 엄청 센데 나 저 지금 진짜 엄청 세거든요 노플인거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자야가 노턴 상대로 너무 좋아 어 불씨 빠졌다 어 자유공 빠졌다 아 한방 안나왔네 아 뭐 닌탑이야? 아닌데 아 아깝다 내가 하는거밖에 못봤잖아 그건 내가 잘해서 좋은거야 내가 잘해서 좋은거라고 어 내가 진짜 잘해 어 내 파이크 거의 뭐 지려 오죠 어 승률 43%야 어 마스터 서프터 파이크 43% 음 마스터 7000게임 43% 음 넌 안돼 어 어 어 어 오케이 이번에는 울토돌 아니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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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잘 썼는데 아 씨 때려 아 까비 뭐해 아니 파이크를 저렇게 한다고? 잘했냐? 공 잘 뺐냐? 아 근데 저거 피오라가 응수 썼으면 바로 죽었는데 팀에 마스터가 저밖에 없다고요? 나 강등이에요? 나 이판지면 강등이야? 나 이판지면 강등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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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1점이라도 남아있어요? 1점이라도 남아있으면 강대가 아니에요 1점이라도 남아있으면 강대가 아니에요 1점이라도 남아있으면 강대가 아니에요 아 아 28점이에요? 그러면 아직 좀 남아있네 아니 근데 그거 갱신 안된거일텐데 한 8점 되겠다고 그러면서 한 8점 되겠다고 그러면서 야 살려줘라 내가 대신 죽었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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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사라지고 살려줘 오 살았다 살려준다 왜 뭐지? 선택을 한건가? 이걸 잡고 죽을지 말지 봉 봉큐 alegév에 타입 고마워요 이 자식아우 전원 쪼금 추가 이정도 버틸 수 있어 아직 메인 태벳다 태보같아 태보같아 애들 다 태보같아 야 이거 만약에 얘 죽으면 파이크가 죽는거야? 이게 얘 죽었잖아요 이거 파이크가 죽은거야 쟤가 E를 그냥 안 밟고 써가지고 쟤가 죽었어 E를 밟고 썼어야 했는데 저 가오리를 안그래가지고 쟤가 혼자 두개 밟아서 지렸고 지렸고 지렸다 지렸다 아 파이크가 다 잡았네 자 1L 깎았다 나이스 끝 1L 깎았다 1L 깎았다 개좋아 나이스 근데 근데 내일 정도면은 다음 방송시간 정도면 이거 물 0L 가겠는데요? 이미 많이 깎았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인가 너무 성급한 판단인가 지금 7.5L인데 오늘 제가 이거 2L거든요? 아침부터 마셨으니까 이거 다 마시면 5.5L인데 거기다가 또 방금 스트립까지 했으니까 4.5L 남았지 1L 1L 2L 1L 2L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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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L 쾅감 지려 비트는 제가 다 먹습니다 꺽이에요 꺽 이겁니다 그냥 야 시야! 아니 시야를 보여줘야지 야 시야 좀 마틸 하지 말고 빼라 마틸 하지 말고 빼라 마틸 하지 말고 빼라 아아! 아아 이블린 이블린 왜이렇게 세? 아이씨 고맙습니다 공포님이 물을 안 마시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총 700ml 700ml야 이건 파네 자 받은 돈 700ml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톱날 갑옷은 뭐야? 가지 갑옷 아니야? 톱날 갑옷은 뭐야? 톱날 갑옷은 뭐야? 톱날 갑옷은 뭐야? 톱날 갑옷은 아 16렙 찍고 싶은데 고마워요 큰 금액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에이 아 아 그러니깐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딱진 않은데 아니 왜 미니언이 없나 했더니 미니언을 냅두고 딴 거부터 잡네 슈퍼미니언을 냅두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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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빠져 야 야 이 자식아 야 얘들아 얘야 성과 얘들아 뭐해 자연 왜 이렇게 빨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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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 그만 와 그만둬 오르헨이 막아줄라나? 오르헨이 막아주겠죠 일단은 Q 빠지면 잡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되게 잡을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야 잡을 수 있었지? 어떻게 했어도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아 내가 보기엔 이 정수가 개 쓰레기야 뭐야 아니야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야 궁 쓰면 공속 늦으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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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황나냐? 아 나 이거 찌기 위해 한번만 더 주면 꼭 빼서 줄 수 있네 흠 흠 흠 흠 아 아까전에 애전적인 게 15렙이었는데 아직도 16렙 못 찍었네 2분 3분전에 15렙이었는데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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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쿨 많이 쥐는구나 약간 뒤포지션이 좀 더 좋긴 하거든요 굳이 앞포지션 보다는 정면보다는 옆이나 뒤가 조금 더 좋아 오토나였대 아 아깝다 야 마틸 하지마 뭐해 와 얘 너무 아 너무 팀이 아쉬워 끝났잖아 이거 막아주나 한번 자야가 없긴 한데 막아줄라나 슝 슝 아 이거 그걸 얼면 어떻게 해 아 그냥 카시나 쏘지 아 아 아쉽다 우리 팀 진짜 너무 아쉬워 우리 팀 아 물 마시기 캠페인 자 700mm 추가에다가 삐앗 아